서울에 서브웨이를 어떻게 보일까요? follow me 나도 안 파받아서 아니 이거 일회용으로 사 배웠니? 아 돈 넣어야 되는 거구나 아 돈 넣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사면은 목적지 가면은 이거 카드 반납하면 500원 돌려주니까 아 돈 넣어야 되는 거구나 동대문 히스토리클처럼파크 죄수들 주인하 한 번 더 대단한 자동차 lesb 주인하 남은 다이언 출입문 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